하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똑똑한 하나은행 즉봇 하이라고 해요! 하이는 하나원큐 앱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처음으로 하이를 만나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이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손님 개인마다 놓친 혜택은 없는지 먼저 맞춤 인사를 드려요! 하이! 고마워! 자, 그럼 이제 하이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채팅창에 하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비밀번호 변경을 입력하면 비밀번호와 연관된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수성만 간단하게 입력해도 연관 키워드를 추천해드린답니다! 아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잔액 알려줘! 라고 말해보세요! 하이가 바로 하이 출금 계좌의 잔액을 알려드려요! 으...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용 안내, 하이 알아보기 메뉴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하이와 함께 상담하기!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땐 하이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물어봄 덮하이! 제한도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모르셨죠? 몰라도 괜찮아요! 하이에게 물어보기만 하세요! 금융거래 한도 계좌라서 이체가 안되셨나요? 도대체 한도가 얼마길래요? 궁금할 땐 하이를 찾아주세요! 어? 가끔 만기일이 휴일인데 은행도 쉬고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받는다고요? 그럴 땐 하이에게 물어보세요! 하이와 함께 조회 이체하기! 현재 계좌 잔액이 궁금하세요? 하이에게 물어보면 전체 계좌 현황과 각 계좌별 거래 내역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돈 보낼 일이 있으시다고요? 하이에게 이체해줘! 라고 말해보세요! 슉슉슉! 이체 완료! 엄마한테 10만원 이체해줘! 이렇게 자주 쓰는 계좌는 결칭 등록해두면 3초면 이체 끝! 하이와 함께 환전하기! 하이와 환전해줘! 이렇게 환전할 국가의 통화를 선택하고 환전할 수도 있지만 환전통화랑 금액을 바로 말씀하셔도 차이 똑같이 알아들일 수 있어요! 24시간 365일 하이에서 환전한 내역을 조회하고 환전하신 금액의 수령점 재등록, 재환전 신청도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하이와 함께 공과금 납부하기! 혹시 안 낸 세금이 있나? 걱정될 땐 지방세라고 하이에게 물어보세요! 납부해야 할 지방세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요즘 누가 공과금 내러 은행 가나요? 지로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사대보험,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하이에서 다 낼 수 있어요! 하이를 더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보안 매체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발급해야 하나요? 근처 영업점에 가야 되나요? 이어 쓰기는 꼭 지켜주세요! 오타는 오답을 불러요! 다른 우리말을 사용해주세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발전하는 하이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은행 ! 하나은행